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화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는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 미 뉴욕타임즈는 자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